A fox. 한 여우가, 여우 한 마리가 was being chased. 쫓기고 있었어요. by hunters. 사냥꾼들에게 쫓기고 있었죠. And asked a woodcutter. 나무꾼에게 부탁을 했어요. 어떻게 해달라고? to hide him. 자신을 숨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The man, 그 남자는 told him to go into his hut. 자신의 오두막집으로 들어가라고 말을 했어요. Soon afterwards, 곧 뒤이어서 the hunter, 사냥꾼이 arrived, 도착했어요. 사냥꾼이, 그 다음에 arrived, 도착했어요. And asked, 그리고는 물었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If he had seen a fox pass by, 혹시 여우 한 마리가 지나가는 걸 보셨나요?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He answered, 그 나무꾼은 대답을 했어요. No, 라고 소리내서 말은 했는데요. But, 하지만, as he spoke, 그는 말을 하면서 He pointed his thumb, 자신의 엄지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어느 쪽을 가리켰냐면 Towards the fox's hiding place. 그 여우가 숨은 곳을 엄지손가락으로 향해서 가리킨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는 No, 못 봤는데요. 라고 하면서 사실은 손으로 가르쳐준 셈이죠. However, 하지만 They listened to. 그들은 귀담아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지 들었다라는 얘기죠. 그들은 들었어요. 뭘 들었냐면 What he said. 그가 하는 말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지곳대로 그냥 믿고 And, 그리고 Did not understand the hint. 그 힌트를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암시를 엄지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을 여우가 거기 숨었다라는 힌트로 알아댔지 못했다는 거죠. When the fox saw the hunters leave. 사냥꾼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는 그 여우가 본 거죠. 여우가 사냥꾼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는 He came out. 여우는 밖으로 나왔어요. And left. 그리고 가버렸죠. Without talking. 한마디 말도 없이 가버렸어요. The wood man scolded him. 나무꾼은 그 여우를 꾸짖었어요. 왜 꾸짖었어요? For not saying a word of thanks.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은 데 대해서 꾸짖었어요. 넌 어떻게 이놈아 내가 널 살려줬는데 고맙다는 말도 없냐? 라고 얘기한 거죠. For his help. 자신의 도움에 대해서. 자신이 도와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가버린 거에 대해서 꾸짖은 거예요. If your actions. 만약에 당신의 행동이죠. 그죠? 당신의 행동이 If your actions and your character agreed. 아, 이 위 부분이네요. 그죠? I would have thanked you. 저는 당신에게 고마워했을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마워했을 것이다. 라는 말인데 어떻게 했으면 이라는 건 뒤에 있겠죠? The fox called back. 여우가 대답했어요. If your actions and your character. 당신의 행동과 성격이. 그러니까 행동과 당신의 그 성격이라는 것은 당신의 그 됨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agreed with your words죠. 당신의 말과 일치했더라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는 나를 도와주고 오려고 했고 또 나무꾼들에게 내가 어디를 도망쳤는지 모른다고 말은 했지만 그 말과 당신이 엄지손가락으로 가리켰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당신의 됨됨이 그런 것과 일치가 안 됐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고마워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간 거죠. This fable, 이 우화는 Is for men,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이다. Who show public virtue. 공공연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을 때는 착한 일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But behave like liars. 거짓말 장이처럼 행동하는가 위선을 떠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풍자하는 우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